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김지은, 저도 여기 무슨 셈이니까 맘에 드는 멤버한테 활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거 반 강요일 누나도 뽀뽀한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름 뭔지 알아? 이름도 모르잖아 나는 안 써도 나는 없을 것 같아 이름도 물에 논란 이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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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